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홍준표 시장. 이번에는 또 무슨 용어를 쓰냐면 갑톡띠라는 이야기를 썼네요. 갑톡띠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한동훈이 문재인 지시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아 페북에 오늘 글을 올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 이 글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윤 대통령도 한동훈하고 같은 존재이지만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원수 존중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한동훈은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때부터 횡설수설이 시작되는데 뭐냐. 내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미리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 때 그러니까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를 얘기한 거죠. 그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 당시 민심에서는 10%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 자리를 윤석열 후보에게 내줬는데 또다시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갑툭튀가 이거 한동훈 위원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내가 받을 오해와 상처는 각오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배알도 없는 정당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속도 없이 레밍처럼 들지를 얘기한 건가요? 레밍처럼 맹종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배신자, 폐쇄자, 촛자, 문재인 사냥개, 김도 안 되는 정치 아이돌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와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왜 이렇게 점점 뭐라고 할까요? 험악해지는 이야기를 쓸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솔직해졌은 것 같아요. 즉 자신이 또 이번에 대통령에 나갈 텐데 자신이 이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을 지게 되면 또 이제 옛날에 자기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진 것처럼 또 그게 반복된다라는 의미에서 미리미리 이제 이걸 조치하는 거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건데. 바로 그거를 너무 솔직하게 지금 이제 드러낸 것인데 참 이 용호 아마 이거 찾느라고 좀 고생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요. 최근에 홍준표 시장 글을 올렸다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심성이 고운 분이 그 전날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뭐 노망이든 뭐 어당파를 쫓아내자. 뭐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그래놓고 그 글을 또 올렸다가 삭제를 하고 뭔가 지금 정신 상태가 평온하지 못하시고 약간 불안 초조 조급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이 글도 보면요. 한동훈이 문재인의 지시를 받아 우리 우파를 괴멸시킨 보수 괴멸의 장본인이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로 논리를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 한동훈을 이렇게 때리는 이유는 2021년 대선 경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게 딱 뒤가 맞아요. 보수의 괴멸.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로서 보수를 괴멸시킨 거면 그걸로 계속해서 거기서 논리가 이어져야지. 한동훈 때리는 이유는 내가 지난 21년 대선 경선 패배의 그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갑자기 논리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당신 본인이 민심에서는 10% 이상 앞섰다. 그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표는 민주당이 준 표. 민주당이 꼬아준 표. 그런 얘기까지 일단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심에서는 앞섰는데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 자리를 내줬다 그러는데 요새 홍준표 시장이 있잖아요. 이번 전당대회 룰 관련하고 당원 100%잖아요. 이거대로 하자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게 불안초조 조급한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물 흐르듯이 말이죠. 일관성이 없는 얘기를 지금 짧은 글에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일관된 건 뭐냐면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을 일단 저격하고 있는 건 일관된 것 같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윤 대통령도 같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실은 뭐 이게 대통령에게 어쩔 수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전부 다 윤 대통령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지난 19대 총선 대선 때 어땠습니까? 본인 정말 당시에 문재인한테 정말 괴멸적 패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경선에 졌죠. 경선에서 당심에서 20% 이상 졌나요? 꽤 졌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도전이라고 이제 보여질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게 결국은 내가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지금 그 의도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즉 진영의 승리나 여당의 어떤 보수의 승리 이거를 떠나서 내 욕심 즉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뭐 딴 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결국 결국은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닌가 그걸 결국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 아닌가 본심 자체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거는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존중도 점점 이제 열보지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진솔하고 겸손한 회견이었다. 이렇게 긍정평가를 했지만 지금 이 세밀하지가 못한 거예요. 갑툭띠 앞에 뭐가 있냐면요. 또다시가 있습니다. 또다시 갑툭띠가 나타나. 그럼 갑툭띠가 또다시 나타난 갑툭띠가 한동훈이잖아요. 그럼 그전에 나타난 갑툭띠는 누구예요. 윤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1호 갑툭띠고 2호 갑툭띠가 한동훈이다. 내가 1호 갑툭띠 때는 그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후보 경선에서 저버렸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안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미리 한동훈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오해와 상처를 입으면서 한동훈 저격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홍준표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보수 진영의 어떤 승리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정말 이걸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니라 이제 결국 본인의 지금 어떤 이 승리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더군다나 당이 지금 선거 패배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거 이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서 지금 나온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보셨겠지만 이 확장성이 없으면 이거 뭐 이제 보수 는 더 이상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간다. 이게 이번에 객관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영남과 65세 이상의 정당으로 지금 쪼그라든 거예요. 인구학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은 이제 다음 대선 때가 되면요. 다음 대선 때가 되면 점점 이 나이가 올라옵니다. 즉 40대 50대가 50대 60대가 이제 점점 더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 정말 이 보수 원래 원료분들은 점점 이제 여기서 사라져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한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 알파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저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패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패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부 손가락질을 내부 총질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당을 확장성이 있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킬 것인가 거듭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내놔야 되죠. 홍준표 시장님은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현역 정치인 중에 최고 참입니다. 경험도 이 홍 시장님만큼 풍부한 분이 없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또 굉장히 자타가 공인하는 또 두뇌회전도 빠르고 핵심을 잘 찍고 들어가는 그런 점이 있으시면 지금 이 당이 증명한 가장 아픈 구석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지 허구헌 날 본인이 애라고 칭했잖아요. 그 애 애숭이 할 때 애라고 칭한 사람 맨날 허구헌 날 이렇게 두들겨 패는데 아니 대구 그럼 손은 누가 키워요 대구 시장은 누가 돌봅니까 지금 더군다나 지금 황우여 위원장을 또 저격을 했어요. 이 황우여 위원장을 아주 그냥 저격을 하니까 노욕에 찬 어당팔은 사퇴해라 지금 비대위원장 이제 구성되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전당대회 날짜를 좀 한 달 늦춘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등판론을 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사퇴하라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보니까 역시 황우여 위원장은 어당팔이 맞은 것 같아요. 아주 그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힘이 된다. 원래 당이라는 건 시끌벅적한 것이고 제가 대표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민주정당이었고 우리가 가장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때다. 따라서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얘기하도록 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선택해서 나가면 된다. 이렇게 아주 저한테는 힘이 된다라고 이제 바로 측면으로 했네요. 정말 안위문이 그렇지만 또 이게 참 이분은 자기한테 조금 잘못된 그런 이야기하면 바로 이렇게 무슨 뭐 노욕 뭐 어당팔 사퇴라 뭐 말이 이렇게밖에 못하나요 진짜. 그런데 저는 지금 홍준표 시장 하는 거 보면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면서 이렇게 운동본부 본부장을 했더니 지금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로 만들기 운동본부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24% 지난주에 23%보다는 조금 1%포인트 올랐지만 어쨌든 뭐 아주 최저 지지율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좀 뭐 기자회견에 대한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반영이 안 됐고 아직 지지율 자체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보니까 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낮다라는 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여기를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23%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17%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27% 홍준표 그다음에 이준석 3% 안철수 오세훈 2% 이런 나왔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은 1%포인트가 내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출마 가능성 전당대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지지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뭐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이렇게 군부를 떼어준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심평 변호사 그다음에 이른바 한동훈의 재등판을 견제하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라디오 인터뷰 나가서 이철규 의원도 나는 뭐 책임지고 선거 패배 책임지고 원내대표 안 나갔는데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한동훈 나오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또 풍기게 된다고 이 모든 분들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우리가 냉정하게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요. 지금 뭐 이철규 배현진 저 싸움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배현진은 오늘 또 올려서 또 싸움 하기 시작하던데 참 저는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 의원하고 통화 내용을 저렇게 녹취까지 해서 까고 그걸 또 이틀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어디 가 있냐면 또 미국 가 있습니다. 누가요 배현진 의원? 네. 지금 김진표 따라가서요. 믹타 회의라고 또 남미가가 있어요. 그게 사실 윤재형 원내대표가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윤재형 원내대표가 아무리 그래도 최상명 특헌법을 단독 통과시킨 국회의장을 어떻게 따라가냐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가니까 이제 배현진이 따라갔는데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과연 이런 당의 분위기를 어떻게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정말 의문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 간의 최근에 이런 일련의 오국하고 이런 공방들 있잖아요. 이게 왜 더 좀 심각해 보이냐면요. 이 두 분들이 원래는 쉽게 얘기하고 한 편이었어요. 한 편이었잖아요. 찐륜. 찐륜 그룹 핵심 멤버들 아닙니까? 그런데 찐륜 그룹 핵심 멤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서로 불신하면서 배타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거의 뭐 그냥 막장극 비슷하게 이런 지금 난투극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에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이게 부담을 주면 부담을 주고 여러 가지 힘 빠지게 하는 건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요. 조정은 노연이 이번에 백서 TF팀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백서하면서 황우여 위원장 만나서 6월 중순에 백서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어디로 갔냐면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로 가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으면서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백서를 서는데 홍 시장을 왜 만나냐? 그러니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지원님 좀 이해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백서 총선 백서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왜 홍 시장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요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런 건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청취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죠. 저기 저렇게 써놨네요.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과 이번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저보다 훨씬 오래 정치를 해오신 선배님의 깊은 정치 인생을 들으며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장님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알맹이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알맹이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백서 작성 책임자가 왜 이때 하루가 멀다고 한동훈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홍준표 시장을 대구까지 가서 만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조정훈 의원의 정치적 감각이나 정무적 감각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백서 TF팀이 예를 들어서 정말 시작을 했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정말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 또 당선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 중에서 이제 이번에 뽑으신 분들을 좀 집중 토론 같은 거라든지 뭐 FDR 같은 거 있잖아요. 포커스 인터뷰 같은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마치 오늘 저렇게 가버리면 자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 이 홍 시장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연일 지금 까고 있고 오늘은 갑툭튀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오해를 듣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백서의 방향이 지금 최근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을 지금 다 떠넘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 설문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렇게 가서 만나면 어 이 백서는 그러면 한동훈 까기네 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도대체 지금 정치자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두 분이 몇 분이나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제가 이해하는 홍 시장님의 기줄로 봐서는 조정 의원하고 의원한테 한동훈 흉보는 걸 상당 부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한동훈 흉보는 걸 상당 부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조정 의원이 시장님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든든하다고 느꼈다는 것인지 제가 조정 의원 관련된 건 제가 마포에서 같이 경합도 하고 아주 극도로 신중하게 조심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건 이미 너무 금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사실 조정 의원이 선거 전략이 한동훈 마케팅이었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사진하고 같이 했잖아요. 뺀 한동훈 위원장으로 찍은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을 수차례 홍보를 하고 마포는 한동훈 조정훈 훈훈브라더스에게 맡기면 잘 됩니다. 이게 한동훈 마케팅을 했고 또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인간적으로 이게 저래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지적하지만 이 백서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 이야기가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하면서 대통령도 만나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칫 저게 조정훈 의원이 본인 지금 대표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슬쩍 슬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로 비춰질 가능성 그다음에 좀 오해를 불러있는 가능성. 그리고 홍 시장은 이번 선거에 아무런 어떤 역할이나 역할이 주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홍 시장 이번 선거에 무슨 관여를 했나요 공천을 했나요 선거운동을 했나요 자치단장이 때문에 선거운동 할 수가 없어요 관전평만 했죠 관전평 그냥 관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관전자 중에 한 명. 그런데 왜 이분을 제일 먼저 만났죠 참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총선백서 작성 책임자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면 총선백서 프로젝트 책임자 내놓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하든지 백서는 백서대로 만들면서 전당대회에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이런 식의 줄타기는 이거는 정치 도의상 허용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조정은 의원이 국민의힘이 온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국민의힘의 역사와 전통 또 흐름들을 모르는 분이 지금 와서 국민의힘의 백서를 쓰겠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참 처음에 이 조정은 의원을 임명한 것부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누가 임명했죠. 이게 누가 이게 지금 윤재호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대행하면서 임명했잖아요. 윤재호 원내대표가 임명을 했다. 그럼요. 이게 윤재호 원내대행이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3자를 예를 들어서 정말 정치학 교수를 하든지 제3자 아니면 당의 다른 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을 이렇게 지금 임명을 해서 이렇게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지 글쎄요. 제가 너무 좀 편향되게 봐서 그런가요. 좀 잘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경원 의원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cbs의 김규환 논서실장인가요. 한동훈 나오면 나도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경원 당선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그 뜻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거와 나가는 거 상관없이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또 방송에서 정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 이렇게 또 오늘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참 이제 이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좀 정리되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되어가는 모양새가 보면 조금 이게 참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조종훈 지금 tf팀장의 행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또 배은진 이철규 싸움도 그렇고 이게 뭐 별로 굿 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이러면 이럴수록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도 나와야지 이 당의 중심이 좀 잡히겠구나 하는 여론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